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늘, 대전 MBC는 지역 유권자들을 위한 빠르고 정확한 개표 방송을 선보입니다. 대전 MBC는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 이후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조사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대전과 세종·중남 20개 선거구와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노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을 바탕으로 한 지역 표심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등 입체적이고 다양한 선거 방송을 선보이며, 대전 MBC 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개표 방송을 이어갑니다.